투자도 전쟁도 비즈니스도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망하게 되고요. 친했던 대여섯 명이 세트로 안 나와 언젠가 보다. 그럼 걔네가 같은 투자를 한 거죠. 논리랑 과학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비닐봉지 이거 다 싸갈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이 보시는데 잠깐 놓치면 아마 순간적으로 드시고 계실 거예요. 저녁달 출판사에 좀 감사드리는 게 김기열 교수님의 신간, 사진이, 표지가 그 어떤 책보다도 더 특이한... 요렇게 나오나? 요 표정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는 뭔 것 같은데 보지는 못했고요. 로버트 치할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심리학자의 책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봐야죠. 300만 분 넘게 팔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요? 우리나라에서만 300만 부요? 300만 부 기념 서문까지도 썼어요.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렇잖아요. 네. 진짜로 제가 강연 때 이렇게 농담을 할... 농담이지만 거의 진담이죠. 제가 이 책에 꼽혀있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부터 대법관 책상까지 꼽혀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선가는 본 것 같아요. 네. 그 설득의 심리학에 로버트 치할딘가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로버트 치할딘의 다음 책이 설득... 펄슈에이드잖아요. 펄슈에이션 이런 식으로. 근데 다음 책이 프리슈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득 전에 이미 상황의 세팅으로 프레올림픽 하는 것처럼 프리가 붙으면... 그 이전에. 그럼 설득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 전에 이미 심리학인 거죠. 이미 게임을 끝내놓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백과사전급 책인데 프리슈에이션인데 우리말로는 설득 전 심리학인데 원래는 그렇게 번역하려고 했는데 초전 설득이라고...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책을 번역했어요. 진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공부는 정말 많이 됐죠. 잠깐만요. 300만부 팔린 책을 번역하셨다고요? 그 다음 책. 그 다음 책은? 얼마 안 아파요? 그 책은 그렇게까지는 히트가 멈췄어요. 왜냐면 대중서가 아니고 전문교제와 대중서 사이에 마켓이 적잖아요. 그래서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근데 꽤 많은 전문교제로 가야 될 책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중서로 가죠. 시장이 넓으니까. 네. 시장이 넓으니까. 근데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쉽게 대화하듯이 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심리학을 막 전문용어들은 어렵잖아요. 무슨 미국에 무슨 박사님에서 사실 기억도 안 나고 정말 지혜로운 인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내용이다라고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치알디니 얘기로 뜬금없이 나간 이유가 치알디니가 서문에 꼭 쓰는 얘기가 에디터와의 얘기를 써요. 그 책을 만들게 된 계기 뭐 이런 거. 저도 잘 몰랐는데 처음에 옛날에 치알디니 책을 쓰다가 에디터와의 에피소드를 막 쓰는데 왜냐면 저희들은 작가가 아니잖아요. 연구자들은 작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로버트 치알디니가 에디터와 만나서 정말 막 지지고 볶고 싸웠거든요. 그 에피소드들이 막 적어요.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면서 로버트 치알디니가 에디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게 됐다 라는 얘기를 많이 써놨거든요. 저한테는 에디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책 중에 하나죠. 로버트 치알디니도 에디터랑 성격이 매우 달랐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보완성이 되더라고요. 이 책에 그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서로 관점이 다른 사람은 서로 좀 보완해주고 필요하다. 투자도 전쟁도 비즈니스도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의 의기투합은 좋아지는데 심리학자들이 일본과 독일이 왜 전쟁에서 졌느냐 결국은 이제 왜 의사소통 안 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한 독지적 시스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왜 전쟁에 치느냐와 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만 헤드쿼터에 있게 되니까 같은 생각하고 같은 방식만 네. 그러니까 돌발 변수에 약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특히 투자에서도 네. 근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늘 담잖아요. 자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아무리 얘기라도 자꾸 한 바구니에 담는 것도 한 사람의 이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과잉 확신되게 되는 거예요. 아 거봐 거봐 내 생각이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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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세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그런 사람들과 뭘 살지를 결정하고 그렇죠.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닌데 나랑 상당히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사람과 만나서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꾸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의 언어가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네. 이런 거죠. 오 그렇구나. 오 이게 서로 감탄사가 잘 나와. 아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근거 없는 말을 해도 그 말이 잘 지지 돼요. 맞장구 치게 되고 네. 그런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랑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일단 근거 없는 얘기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말을 정제하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나랑 안 친하다는 건 하는 일도 다르죠. 네. 그러니까 내 언어에서 어떤 용어나 약어를 아무 생각 없이 쓰기 시작하지 않고 조금 더 보편적인 언어를 쓰죠. 그러니까 영역 특정적인 전문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영역 일반적인 보편 언어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말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더 설득력 있고 그 자체로 설득력 있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과학적인 언어로 바뀌는데 과학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는 과학이다. 심대는 과학이라는 말이 있지만 논리랑 과학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기자분들은 기사를 쓸 땐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래야죠. 그런데 취재를 할 땐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는 앞뒤 말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과학은 앞에 말도 의심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다라는 건 인간은 죽는다. 그다음에 그렇죠. 김경일은 사람이다. 싫어. 이대호는 사람이다. 이대호도 죽는다. 그럼 다음에 죽어야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죽는다. 이대호는 사람이다. 이대호는 죽는다. 그럼 죽어야 참이잖아요. 그렇죠. 삼단논법. 삼단논법이니까. 그 논리니까. 네. 그런데 과학은 뭐냐면 진짜 사람이 죽는 거야? 네. 입증해야 되고. 네.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네. 그런 생각. 아주 전제. 대전제. 당연히 맞을 거라고 기본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전제조차도 회의를 한번 해보는 회의감을 통해 보는 게 과학적 자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 자, 이렇잖아. 이렇게 뜨잖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논리가 있을 때 그 맨 앞에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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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다가 네. 아는 사람들이 가다가 누군가 하나가 과학적인 친구가 있어야죠. 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AI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응. 혹은 앞으로는 돈 아닌 것들이 정말 더 활성화된다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누구나 쉽게 그럴 듯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기초 그것에 기초해서 생각할 만한 그 전제도 까탈스럽게 의심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과학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분들은 전혀 까탈스러운 분이 아닌데도 자꾸 의심하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뭐든 이제 폭락 사태가 오든가 아니면 어쨌든 내가 투자를 했든 투기를 했든 그게 훅 떨어지면 네. 그게 굉장히 심리적 타격감이 큰 게 원망할 곳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 주위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코인하고 다 똑같은 코인을 좋게 보고 이랬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관계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주로 상대를 하니까 생각을 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원망이나 아니면 원한 같은 게 같이 들어가요. 뭔가가 훅 떨어지면 내가 그때 쟤를 왜 만나서 내가 그때 제 얘기를 왜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까뜩이나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적 손실에 더불어서 여기서 관계가 같이 무너져요. 아 그때 집 팔라고 했던 친구랑은 나중에 의졸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자산가치나 아니면 투자한 어떤 대상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더해지는 고통. 단순히 어떤 차익이나 가격, 돈,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네. 나의 사회생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내가 투자한 것이 반토막이 낫다고 치자고요. 네. 그런데도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그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 경일아 너는 일도 잘하고 있고 훌륭해 동창들이 동창회를 가도 동창들이 어우 우리 경일이 왔네 라고 좋아해 줘요. 네. 여전히 나는 분명히 이제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에 손해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동창회 가면 아주 흔하게 보는 장면 있잖아요. 친했던 대여섯 명이 세트로 안 나와. 언젠가부터. 아. 그럼 걔네가 같은 투자를 한 거죠. 아. 대부분 보면은. 그렇죠. 직장 내에서도 같이 뭐 코인 하는 부류도 있고 뭐 부동산 하는 부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나뉘니까. 저 요즘 이게 되게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또 심지어 이제 코인은 훨씬 더 이게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언론에서도 최근에 절망적이다 뭐 극단적인 선택 이런 표현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계속 전염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또 뭐 자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또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 조금 조언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포함을 해서. 사실 뭐 제가 뭐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뭐 어떤 그런 개별 주식이나 코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가치를 내가 제가 객관적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죠. 뭐 그걸 저희가 기대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기대 안 했다고. 네. 네.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멘탈 관리라고 해야 될까.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뭐 자산 가치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일단 심리로서의 마음이 회복되는 방법.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만약에 5천만 원의 손해를 봤는데 그 5천만 원의 객관성을 무시하면 그건 왜곡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5천만 원 별거 아니야.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의 손해를 본 거는 분명히 5천만 원이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걸 왜곡해요. 5천만 원이 별거 아니야. 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네. 혹은 5천만 원 쉽게 벌 수 있어 나중에. 아. 네. 이런 생각이 결국 허망한 어떤 그 논리로 가든가. 아니면 인생은 한방이야. 그러니까 또 맡길 수 있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사행적인 생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운명론이나 아니면 사행적인 그런 자세들. 극단으로 가버리네요. 한탄주의식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바로 뭐냐. 자기가 입은 손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간 그 정신 승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요즘 거의 전문 용어처럼. 네. 정신 승리. 그게 같은 뜻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보든가 아니면 얼마든지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왜곡이죠. 5천만 원은 확실히 분명히 뼈아픈 손실이죠. 그렇죠. 5천만 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건 안 좋은 자세는 맞고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그 5천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해본 그 5천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뼈저리게 느껴볼 수 있는 건 좋은 학습 기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5천만 원의 유틸리티 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5천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이걸 평상시에 잘 생각이 안 해요. 특히 획득할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만 원을 드리면 만 원 가지고 공돈 생겼네 만 원 설렁탕 한 그릇 사먹을까 이 정도 생각이 돼요. 만 원을 잊어버렸어요. 혹은 지갑에서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흘렸어요. 그럼 갑자기 이 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각나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아깝죠. 심지어는 만 원이면 A4G가 몇 개가 있어요. 내가 택시비 아끼고 이렇게 했는데 막. 네. 네. 그래서 손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손실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더 손실이 생길 때마다 아 그 돈으로 뭐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최대한 어떤 생각 드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차를 바꾸지. 막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게 후회가 더 가중되지 않나요. 이제 그거는 후회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할 걸. 네. 네. 그게 아니라 이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 차를 살 것이 아니라 3천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더 탄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임의적인 투자나 아니면 남 따라하게 되는 생각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3천만 원의 손해가 일어났어요. 네.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차를 사지 그건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깝죠. 네. 그런데 이 3천만 원의 의미에 대해서 딱 한 시간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3천만 원을 할 수 있는 수십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생각이 이후에 또 굉장히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3천만 원에 대한 투자를 막아주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누가 투자를 했을 때 더 맹정하고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어차피 잃은 건 어쩔 수 없으니.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신이 아닌 이상 못 메꾸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주신 질문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런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느냐.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손해가 났을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주 성공적이든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배울 점이 많은 CEO들이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늘 이 주식 현재 상황을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일을 못 하기 때문이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하는 것도 꽤 괜찮은 투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런 손해에 대한 생각들을 제대로 가지게 되고 그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부여가 더 잘 되게 돼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3천만 원. 네. 딱 이러면 그냥 그게 그 돈이면 5천만 원은 3천만 원 정도 나온 거고 7천만 원은 5천만 원 정도 나온 거죠. 네.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그런 생각인데 3천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로 이걸 삼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하면서 버는 근로소득이나 그 외의 일과 관련된 것에서 벌어들이는 오늘의 200만 원이 3천만 원의 가치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무언가와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묘하게 사람들은 묘하게 사람들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잊으려고. 네. 그런데 그게 되게 기형적으로 잊혀질 수 않아요. 그렇죠. 절대 안 잊혀져요. 이 땀 흘려 버는 이런 일들을 15번을 더 해야 3천만 원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 아주 아주 이상한 분들이 아닌 이상은 내가 하는 일의 가치. 네. 그냥 3천만 원만 놓고 보면 내가 받는 월급 300만 원을 하찮은 거고요.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자질구리한 일들까지도 다 되면 내가 하는 일들과 그제서야 연결이 돼요. 내가 3천만 원을 손해받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이 3천만 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3천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하면 그 3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일들이 하나씩 다 뭡니까? 소중하게. 소중하게 되고 다 작아지죠. 작은 일들이 합쳐진 거죠. 그렇죠. 라면이 몇 십 박스고 그다음에 뭐가 몇 개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의 분유가 몇 개고 그러면 그 분유가 몇 개이면 내가 받는 월급 300만 원도 3천만 원이 분유가 1,000통이면 내가 받는 월급 300만 원은 분유 100통이죠. 같은 분유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같은 분유로. 그러면 내가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서 지난달에 분유 1,000개를 날렸는데 이번 달에는 분유 100개를 그래도 벌었네. 그 말인즉슨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잃은 것 혹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 통해서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진 것을 통해서 집중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탁 한번 크게 손해보고 나면 일을 더 열심히 안 해요. 잡고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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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